키가 큰 이 나무는 상수리나무입니다. 도토리가 열리는 상수리나무입니다. 보통 도토리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참나무라고 부르는데요. 신갈나무가 높은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라면 낮은 지대에 잘 자라나는 참나무는 상수리나무로 마을 주변에서 가장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. 가을에 염은 도토리 열매는 흔히 가루를 내어 묵을 쑤어 먹습니다. 임진왜란 때 의지로 피난간 선조의 수라상에 먹을 것이 부족하여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도토리로 묵을 쑤어 올렸는데 임금님께서 맛있게 드셨다고 합니다. 그 후 선조가 황궁에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많이 찾으셨다고 합니다.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 하여 상수라라고 하던 것이 변하여 상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쁜 앞면은 감택이 나며 바늘같은 톱니가 있고 입 뒷면은 털이 없고 녹색이며 입자루가 깁니다. 수피는 딱딱하고 세로로 갈라진 틈새로 붉은 빛이 돕니다. 상수리나무의 도토리는 지름이 2cm 정도로 여러 도토리 중에서 큰 편이며 2년 만에 열립니다. 강좌해져도 인정됩니다. 성범우스 상수리나무를 한번 따라 보내는 상수리나